나 되게 쉽다. 큰일 났다. 비싼 거 했어.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세워? 또 먹고 싶은 거. 가재. 가면서 가재서 해야지. 아침은 뭐 먹어? 아침 뭐 먹어? 아침에 우리가 헤어진대. 야, 거기 가지 마, 탄이야. 안 돼. 나, 나 가자. 어우, 추워. 어서 오세요. 탄이가 사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우리가 다 한식은 좋아하지. 소주 한 잔씩만 딱 마실까? 운전할 사람 뽑아야 돼, 지금. 운전할 사람. 가위바위보는 전. 운전하고 싶으면 하고. 나 하고 싶긴 한데 재비를 위해서 가위바위보 할까? 효연이 하고 싶으면 해. 너 해도 해. 어, 효연이 한대. 우선 가면? 놀자. 와이파이. 여기 맛있다. 맛집이다. 다 같이 밥 먹고 있는 거. 다 같이 밥 먹고 싶어. 야, 너네 대기실에서 회 시켜먹고 싶어. 내가 도망하려고 그랬는데. 완전 기억나. 다른 매니저님들이 회 놀라. 회? 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네. 우리가 역대급이야? 왜냐하면 놀라인만두 한 게 대기실 앞에 2만 원 박스 하얀 색깔 노량진 수사지. 눈서리다, 그 정도. 그래, 안 그래. 소식도 맵다. 소식도 맵다. 누구는 베스킨라빗. 누구는 오가다다. 오가다다. 그냥 이렇게 밥만 먹는 거예요, 우리? 너무 먹으면 못 시키는 예능을 많이 했지.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세연이가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받아쓰기를 했던 게. 몸에 배가지고. 아, 그러네. 마우스에 한 번 할래? 반 빼서 갈까? 뭐가. 야, 육놀이 할 거야? 육놀이? 어. 잠이 안 오면 해. 오늘을 어떻게 잠으로 보내니. 어머. 어머, 어머. 무서워. 어머, 어머. 세연이 이마 벌써 팩을 해가지고. 어머, 어머. 제일 먼저 간대 것 같은데. 얼굴 씹고 상해져가지고. 어떻게 잠을 보내니. 배가 너무 굴러.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선생님들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 빨년이 하고 있는 거 진짜. 그럼요, 그럼요. 더 시키세요. 이제 나가서 잘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러 가실게요. 가시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은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 계산을 제가. 뭐야? 이건 뭐지? 핑크색은? 봉투가 앞에 있네. 뭐야? 하니야, 열어봐. 오늘 네가 저리 했으니까, 계산했으니까. 열어봐. 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방 정하기 미션. 오랜만에. 저희 지금 숙소 이후로 처음으로. 이거 뭐였는데? 계속해. 근데 너무 오랜만에 방 정하기. 잠깐만, 이게 뭐야. 둘이 한 침대가 둘이 있어. 그렇죠, 둘이 있고요. 둘이 한 침대 써야 돼? 거짓말. 둘이 한 침대가 있어? 트윈 배드가 한 방이 있고요. 그리고 독방이 있습니다. 뿌이, 뿌이, 뿌이. 미션을 성공할 시 방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거가 중요해, 포인트. 자, 써니 먼저. 네. 아무것도 뽑은가? 짜.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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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 분명히 이상한 뽑았을 거야. 자, 과연 독방은 누가 가지고, 누가 차지할지. 오케이, 오케이. 나 되게 쉽다. 큰일 났다. 자신 있습니다. 쉽죠? 이게 어떻게 쉬워요. 이게 어떻게 쉬워요. 어떡해. 내 거 어려운 것 같아. 난이도 상중 같은 게 뭐예요? 진짜요? 나이도 상중인 것 같은데. 파이팅. 뭐? 뭔 소리야. 아, 힘들어. 가세요. 마트 가자. 음악을 또 제가 또 틀어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이게 무선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오. 디제이. 갑니다. 와우. 키워드. 터지해. 때로 드라이브. 비싼 거 했어. 비싼 거 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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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맞춰. 나 뭐 이딴. 오늘 채널아. 오늘 채널아. 오늘 채널아. 마셨어. 오늘 솜에. 마셨어. 오늘 공취. 진짜 곧 있으면 뭔가 해 질 것 같아. 예뻐. 우와. 해 지는 바다도 보고. 해 지는 바다 보고 싶어. 너무 좋아. 나. 저기 또 김필 오빠 수신가요? 이거는. 10주. 아. 수영이 뭐만 하면 자꾸 김필 오빠를 이렇게 하더라고. 김필 오빠 한번 가야 되면. 야, 한번 고백해. 처음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차에 타면 여행을 가면 정말 뭐 하면 김필 오빠를 쳐요. 김필 오빠. 어. 오빠랑 불러야 될 것 같잖아. 콘서트 한 번만 해 주세요. 오빠 아니야? 그렇지? 오빠야? 몰라. 찾아봐야지. 우리 필 김 오빠. 멋있으면 다 오빠지 뭐. 그런데 오빠 맞네요. 김필 오빠 정말 수영이 항상 인 더 가을 유튜브 항상 켜놔요. 나중에 기타 한 번만 들고. 와, 진짜. 눈앞에서 라이브 하면 기절할지도 몰라. 고맙습니다. 또, 또, 또 초청곡. 초청곡 듣고 싶으신 분? 아이고, 가셨네. 요즘에 오랜만에 우리 녹음실에 있었는데. 가셨어요, 선생님이? 가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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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이 술 안 먹은 애 아니야? 가셨어. 멀리 가셨어. 교링 진짜 안 먹은 애. 고맙습니다. 내리자. 과일 사야지. 교링 방두. 오늘 운전 수거했다.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 나 티파니한테 잡혔어. 나 이거 엄청 좋아해, 왕 블루베리. 또 이빨 깨진다, 너. 조심해라. 얘들아 술안주는 뭘 먹을 거야? 골뱅이 소면 해 준다며. 골뱅이 소면이랑? 감바스 같은 거 할까? 그래, 감바스 하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너 감바스 해. 반장, 고추장, 고춧가루, 파. 파, 마늘, 계속 식초, 설탕, 매실. 양파, 소면. 골엿, 올리고당, 매실. 이거랑. 아, 추워, 추워. 아, 추워. 너무 추워. 여기 겨울 아니야? 아, 추워. 아, 냉장고 있어서 되게 춥다. 선생님, 너무 실려. 야, 이거 좋아. 감독님들이 이거 끼는 토시 같은데? 잠깐만, 내가 늘렸어. 새우? 또 먹고 싶은 거. 이따 가져. 마요네즈. 과자. 가면서 과자 사야지. 아침은 뭐 먹어? 아침 뭐 먹어? 아침에 무려하잖아. 헤어진대. 야, 거기 가지 마. 탄이야, 거기. 안 돼. 나, 나 가자. 어우, 추워. 과자 천국이네? 땅콩 광장. 땅콩 광장 개인적으로 사야 돼. 진짜 너무해. 먹고 싶으면 이거 사면 된대, 개인적으로. 땅콩 광장 땅콩 광장. 낱개 하나하나. 이거 언니 개인적으로 사야 돼. 아, 같이 먹어줘. 돈 내야 돼.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다고. 언니 많았네. 개인적으로 내야. 오빠. 언니도 많아. 너무해. 얇살 없어. 나 총무라고, 총무. 아, 맞다. 총무라고. 야,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1만 원 내야 돼. 이거 1만 원 내야 돼.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거는 돈 내야 돼. 아니, 1만 원 내줘. 너 나 한 번 사주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난 지금 돈이 없어. 나 총무잖아. 뱅크, 뱅크. 이거 드시려면 1만 원이고요. 우리 총무를 잘 골랐어. 언니는 지금 땅콩 광장 5천 내면 돼. 진짜. 없어, 진짜 돈?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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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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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네띠네. 누네띠네. 누네띠네? 누네띠네, 언니. 나 누네띠네. 1만 원 내야 된다니까, 진짜. 언니, 이거 지금 5천 원이야? 누네띠네 1만 원인다. 아, 아니야. 왜 자꾸 쟤 1만 원을 내래. 진짜 우리 1만 원 걷어? 어? 1만 원을 걷어? 내가 돈 없어. 나도 돈이 지금 없는데. 밴쿠로 오이 연결라 그러는데? 아, 그렇구나. 밴쿠로? 어, 맞다. 돈 없으니까 틀래? 진짜 현금 있는 사람 없어, 지금? 현금? 현금? 지금 시대에 누가 현금을 들고 다녀? 아니, 또 먹고 싶은 거 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유 안 사? 우유? 거기, 저기 있어. 아, 미쳐, 진짜. 야, 우리 하루 있는 거 아니니? 응, 맞아. 오늘 밤을 위한 거야? 내의야, 지금까지 또.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돈 내야 된다니까, 진짜. 알았으니까 뺄게. 아니야. 돈 내면 되지? 돈이 없어, 지금. 정말. 빌려서라도 내. 얘들아. 갔어? 가자, 이제. 가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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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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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일단 무거운 거부터. 누구 팬이에요? 그중에 한 명. 티파니 언니. 안 해. 안 해. 사지 말자. 티파니. 안 해. 티파니도 사네, 빨리. 파니 언니, 파니 언니가 써야 돼, 이거. 기분 좋아서 쏜대요. 파니 언니는. 파니 언니 개인적으로 산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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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 당궁도 봤었어요. 당궁? 진짜요? 그럼 티파니 다운드고. 그래? 우리 둘은 아니다. 서윤이 없어? 나? 서윤이 없어. 뭐야? 진짜 안 해? 그럼 제가 계산. 그다음 유나? 나야. 유나 아니다. 쇼우. 나 안 해. 쇼우. 집에 갈 때 내가 운전할까? 10분 걸린다. 그래? 10분 걸리니까 운전한데요. 내가 할게. 오케이. 가자. 됐다. 우와. 야, 이거 신기하다. 어, 진짜 신기해. 응. 좋다. 야, 들어와라. 이제 가는데, 안 돼? 나 가는데, 가는데. 가자. 출발. 예스. 레츠고. 야, 그런데 오늘 하루 자는 건데 마트 털었네? 얘들아, 그래서 술은 샀어? 어? 술은 샀다, 야. 야, 잠깐만. 아, 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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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맥주, 맥주. 아, 또 뭐 그거 또 큰일을 하고 또. 그래. 우리 유리가 술은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정식 인사를 안 했다, 아까? 지금 여기서 할까? 안녕하세요, 술술. 지금은 선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